.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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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이제 거의 다섯시가 다 돼가는데 좀 전에 일어나가지고 정신과에 약을 받으러 가고 있어요 우울증 고황장애 약을 받고 있는데 초원보다 약 용량을 많이 줄여서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방전을 받고 약을 받으러 가요 이마트에 왔습니다 스타벅스에 왔습니다 이마트 안에 있는 거라서 집에서 걸어서 한 3분? 그래서 이제 하나씩 들고 이마트 오늘 회식하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장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즈베리티를 샀어요 안녕하세요 박스로도 하나 샀습니다 그냥 깻잎이랑 상추는 있거든 집에 깻잎이랑 이렇게만 하자 청양고추 양송이 불쌍 양송이 불쌍 원피원 원피원이래 미트볼이랑 이런 거 이런 거 이거야 돼요 시식이 1개는 없네 김치만 먹었잖아 드려봐요 고객님 네 하나 주세요 네 하나 주세요 네 하나 주세요 집에 김치는 있지 고기는 없지 응 고기는 없지 우와 몰라? 만지는 고기는 없지 봐두니까 괜찮아 우유 하루에 몇 리터까지 가능하시죠? 난 다시 쇠하면 저 쇠로 쇠는 저 쇠는 다 쇠는 거잖아 내가 돼 네 성비 좋은 우유입니다 어차피 저희 남편은 키도 다 컸고 우유 맛만 나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이거 뭐 세일해 저는 포도 웰치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놈의 제로 웰치스만 샀다 하면 저희 남편이 맨날 먹을라 하면 없고 먹을라 하면 없고 잠깐만 털어줘 와사비 명이 와사비 있지 우리 어 이거 고기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 저희 이 파악됐다 파악 시식 줄사 줄사 인기 많네요 제가 왜 안 먹은 척해 그래야 이거 먹을 수 있잖아 ㅋㅋ 애를 키운다 애를 키운다 제가 김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싸는 거 하나 쇠 뭐 먹을 거 있다 헐 돼지김치처럼 짜장 소시가 너무 들어있어서 짜실래 짜장 많이 들어있어 그래 그거 우리 거 아니라고 귀여워 이거 한입거리 아니야? 너무 귀엽다 자기야 이거 원샷 가능? 한 컵이야 250ml 빨딱 꽂고 어퍼스넥 생일 선물로 신세계의 상품권을 받아가지고 오늘 이 상품권으로 교환할 걸로 계산해놉니다 아니 왜 맨날 먹고 모른 척하는 거야 기분이 너무 좋아 이렇게 소비 많이 했는데 공짜 소비? 어차피 다 돌려줘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좋지 않아? 왜 그러고 있어? 저기요 еп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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аб ketekot 왜요? 아 아 바닥에 모래가 나와요 안녕하십시오 야 뭘 또 사와 아니 케이크가 사라졌잖아 아니 아니 케이크 이거 이거 너 그거 담았어 아니야 아 아 아 고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너 원래 일찍 다 한 게 일찍 다. 왜? 쟤 왜 울어? 아직 안 왔봤어. 티랑을 먹었어. 왜 울어? 너 왜 울어? 얘 왜 울어? 너 아까는 경험을 보고서 안타는 않아. 아니 왜 울어? 쟤 주연이 울었고 노래 끝까지 못했어. 아 진짜. 왜 울어 얘? 존나 웃겨. 나보다 조심하네? 야 너무 조심한데? 왜 울어? 왜 울어? 야 존나 울어. 왜 울어? 나 그때 왜 울었는 줄 알아? 내 인생이 슬퍼서 이제 다른 남편 못 만나가지고. 나의 인생이 슬퍼서 이제 다른 남편이 있을까? 나의 인생이 슬퍼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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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mu하는이 슬퍼서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소val하는데.. 세상에izan 많이 만드셔야겠다. 웃는다 조용히 좀 해봐요 다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멋있다 전공세트 라인 엄청 커다란 모기가 나의 발을 물었어 간지러웠어 아무 생각 없지 않은 발을 긁었어 간지러웠어 그래서 참았어 간지러웠어 이거 사장님이 먹을 수 있어 나 좋아하는 펭귄 게임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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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꺼내봐 해봐 라이어야 라이어야 나이가 저처럼 네 안운동 잘하는거야? 라이얼리가 없겠다 왜? 왜? 이것도 심리전이 했을지 은지가 알까? 네 이게 뭐라고? 명대사 5할 가사? 명대다 명대사 5할 가사야 가사야 가사까지 알아 가사까지 얘기했네 너 알아? 알아? 나는 하는 거 되게 알면 돼 내가 까먹었어 내가 본 건가 아 나 선생님 까먹었다고? 안돼 본 것만 까먹을게 근데 나는 갑자기 중화요리가 돼 응 잘할게요 우리 엄마 좋아해 아 아 진짜 근데 이 가수가 파란색인가? 아 근데 너네 라이언 빙 많이 안 해봤지 왜? 이거는 진짜 라이언한테 정답을 알려주는 거야 어그로를 끌어야 맞는 거야 내가 말해야 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내가 말해야 돼 이제 내 차례를 할까?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라이언한테 나는 슈즈 전이었어 근데 다시 한 잔 전이었어 왜? 어디서 주신 거야? 어디서 주신 거야? 슈즈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알고 있었잖아 근데 오빠가 안다고 이걸 들어서 이걸 내가 근데 오빠 잠깐만 근데 우리가 안 해도 돼 아니 근데 저는 우연님 같아요 우리가 안 해도 돼 아니 우연님 같아요 중화요리 하자마자 아 그런 건데 너무 큰 거 줬나? 아니 그냥 저 좀 차려 메인 목걸이 뭐지? 뭐지? 이런 게 더 뜨거워 현지 잠시봐 열여섯 왜? 근데 이거 다 안 한 거 같아서 라이언만 걸려도 될 거 같아 아 우연님이 알았지 우연님이 알아채신 거 같아요 아니 그런지 뭐야 일단 모르자 네 나이 열여섯대 뭐 그런 거 같아 하나 둘 셋 우연님 그러니까 너는 정답을 말하면 안 돼 라이어야 아니야 나 아니야 라이어 누구야? 라이어가 정답을 말해야 돼 라이어 누구야? 나 아니야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런 거 우리가 다 마셔야 되겠는데 마셔 야x들아 짜장면이 싫어요? 중화 맞어 아 짜장면이 싫어 그러니까 이거 짜장면이 싫어 agency 아 너는 어젯밥이 싫어요 나 어젯밥이 싫어 보고 싶냐 에이키니 이빈어 아아 pla firefighters 아무리 좀 용서해